네 안녕하세요 직수리 달인입니다 또 한 줄을 정리하면서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저번에 언급해 드렸던 임대업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이제 본인의 건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비라든가 이런게 이제 알고 계시지만 음 건물은 이제 중간에 이제 임대업을 하시려고 매입하신 분들은 전혀 설비 내 건물 이 건물의 설비 상태를 전혀 모르시고 매입하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심야보일로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보일로를 전혀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를 못하시고 사용하는 법을 모르셔 가지고 문의를 주십니다 많이 주세요 근데 근데 제가 그럴 때 그 건물에 가면 이제 안타까운 게 심야보일로는 딱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와요 예 딱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쯤에 이제 건물들을 다들 내놓습니다 네 전혀 이제 그걸 모르시고 매입을 하셔서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흔히도 그런 겁니다 중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인것 처럼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팔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이제 돈이 들어가는 시기 때 자꾸 하자봇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기 들어갈 때 쯤에 건물을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과 주변에 있는 원룸들은 보면 이제 잘 모르시나 본데 이제 심야보일로 사용하는 곳이 은근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시고 건물을 매입하셔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안타까운 거 그겁니다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다 가보면 이 돈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는 이제 다들 막 이제 땅을 치면서 이제 막 근데 후회를 하시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같고 매입 근데 왜냐면 되게 안타까운 게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이 건물에 대한 설비라든가 이런 걸 좀 물어보거나 전 건물주로 하던데 말을 안하죠 되게 되게 물어보니까 왜 몰랐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차를 내가 팔 때 중고차를 팔 때 내 차가 이상했다고 얘기하고 팔진 않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알아봐야지 똑같아요 집도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임대업을 하시는 분 떠나서 어쨌든 주택이나 뭐 어떤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이제 내가 이제 매입을 할 때는 어 내가 기본 지식이 없을 때는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 가지고 진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차 살 때 중고차 살 때도 내가 잘 모르니까 어 자동차 정비 관련된 사람을 데려가서 보듯이 그렇게 하시면 건물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각삼각비를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 있을 뿐더러 아니면 이 건물 자체는 이제 앞으로 조금 너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그 건물은 안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건물이 뭐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어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갔다 온 데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어쨌든 뭐 건물을 생각보다는 되게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좀 이완을 삼으시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여기가 심야 보일러인데 심야 보일러까지 해서 원수기까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씩 교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장비따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교체하게 되면 목돈을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아마 3,4천 정도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전혀 그러니까 부동산도 얘기 안 해줬고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전 건물주도 이제 말씀을 안 했다고 해서 당연히 가스보일러라고 생각하고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도장도 다 찍고 잔금 처리까지 다 하셨다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분들이 당연히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하죠 내가 어느 정도 건물을 이제 이걸 내가 임대업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이것도 그걸 알아야 돼요 건물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충이 많은지도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지 제가 이제 주로 제가 이제 다니는 현장들이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현장들이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물 갖고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호실에 이래도 월세가 뭐 40만 원이야 근데 그 달에 이 건물에 이 호실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되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50만 원 많게 뭐 100만 원 지출이 됐어 그러면 이제 두 대달 까이는 거잖아요 버는 거보다 마이너스도 많고 뭐 이제 뭐 아침만 되면 이제 호실별로 뭐가 안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 막 전화받고 막 짜잘한 것부터 전화받는 것도 해갖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자기가 본인이 스트레스 받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중간 이제 어 센터에 맡기는 거죠 건물 주택관리사나 이런 데다 맡기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이제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근데 어쨌든 이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전반적인 내가 그런 걸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같은 설비 업자 분들한테 이제 어 출장비를 주시고 건물 진단비를 주세요 주시고 그러면 뭐 그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 맞춰서 어쨌든 어 어떤 뭐 설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건물에 좀 하자가 있는 부분 아니면 매입을 하시려고 맘 먹었다 하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각상각하게 해가지고 어 매입할 수 있게 좀 소견서를 작성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천안호서대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거기도 갔다 왔는데 또 또 다른 분도 또 전화 오셨긴 했는데 웨이브를 하고 나서 알았대요 심혈 부른지 이제 건물이 돈이 들어가는 시기 때쯤에 다들 이제 건물을 파시기 때문에 어 이게 한번 고장 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게 중간에 건물을 매입하셔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것도 한번 되게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냥 건물을 매입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 이게 건물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또 건물도 이렇게 손불 곳은 다 손박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교 대학교 주변 원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자들 손에 놀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건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부동산 업자들 손에 좀 놀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학기 말 만 되면은 이제 애들을 이렇게 뺑뺑이 돌려요 어 그냥 이제 수수료만 받아먹는 거죠 이제 건물주분들은 이제 직접 관리를 안하니까 모르시니까 어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돌리죠 다 돌리면서 수수료 장사만 합니다 그럼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대학교 주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음 어쨌든 건물을 내 건물을 이제 내가 뭐 임대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매물이 나와서 내가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나의 이제 집을 갖다가 이제 집을 이제 얻으려고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이제 흔히도 우리가 이제 뭐 주택이나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를 이제 매입하게 되면 근데 어떻게 꾸밀까만 생각을 하지 그 집에 이제 뭐 배관이나 뭐 이런 쪽 뭐 보일러나 설비나 이쪽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집을 다 꾸며놓은 다음에 나중에 막 여기 배관 터지고 막 막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생각해보세요 깨끗하게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여기서 물 세고 저기서 물 세가지고 막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집하고의 집이 이제 싫어집니다 그 집이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테리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원래 이 설비배관 이에요 기본적인 이유 왜냐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면 뭐 설명서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배관 쪽은 한번 이제 우리가 뭐 인테리어 마감이나 뭐가 돼 있으면 이게 뭐 교체가 안 돼요 터져도 막 그 다 꾸며면 바닥 다 드러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이 막 이제 얼룩말이 되는 겁니다 얼룩말 여기 깨고 저기 깨고 하다보면 그래서 난방 배관 같은 경우 특히나 예를 들어서 좀 상태만 우리가 분배기 상태만 봐도 그 배관 상태가 좀 보입니다 그 보일러 자체를 좀 유지를 잘 관리하면서 쓰신 분들은 확실히 배관이 깨끗하면서 경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막 보일러 막 엉망으로 쓰신 분들은 10년이 안 돼도 막 배관 상태가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그리고 겨울때 잘 유지관리를 하신 분들은 진짜 이 한번 배관이 얼었던 배관들은 딱 알아요 근데 어떤 집들은 이제 몇 년 안 된 집인데도 이제 겨울때 관리를 안 해가지고 뭐 배관 상태도 엉망이고 그런 집들은 한번 이제 이게 배관이 얼었던 배관들은 오래 못 갑니다 바로 터져요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로 이제 중고매물 매입을 하실 때 배관 같은 것도 되게 잘 봐야 되고 내 집에 배관이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PBC 배관 시공된 현장들은 나중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엄청나게 받고 언제 가도 터질 배관이라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10년 이상 되셨으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신다 새로 하신다 그냥 뭐 들어가신다 모르겠지만 새로 공사를 싹 하신다 하면 한번 배관 교체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나중에라도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하면 진짜 배관이나 이쪽은 생각을 잘 안 하세요 네 잘 안 하시고 욕실도 리모델링 싹 하고 나서 나중에 배관 터진 경우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쁘게 다 꾸며놨는데 여기저기 누수해 가지고 막 벽탈 깨고 바닥탈 깨고 베란다 깨고 난방 바닥 깨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시거나 어쨌든 주택도 어쨌든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일단은 배관이나 이런 상태를 좀 보시고 그리고 바닥 상태도 좀 보시고 한번 이제 기존에 장판이 있던 집들이면 한번 이렇게 들춰보세요 혹시 누수공사를 한두 번 해도 해 봤는지 왜냐면 이게 난방 배관은 한두 군데 했다 하면은 그건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다 또 터져요 또 터져요 여기저기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씩 이렇게 장판이 되어있다 마루가 되어있다면 뭐 들춰볼 수는 없겠지만 마루도 공사를 한대한테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10년 이상 된 뭐 10년이 안돼도 뭐 제가 뭐 난방 배관 누수대인데 공사하러 간대 보면 이게 뭐 10년 이상 됐다고 터지는게 아니고 10년 안된 집도 많이 터진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나 난방 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매입해서 이제 빈집일 때 한번 가가지고 보수한 흔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일단 분배기 상태를 보면 이게 보여요 배관 상태가 보이고 그 보일러를 어떻게 쓰셨느냐에 따라서도 배관 상태가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건물을 내가 주택 같은 건물이나 이런걸 매입하실 때는 그런걸 먼저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이 잘 빠지는지 물이 배수가 잘 되는지 싱크대나 욕조 예를 들어서 세면대 이쪽을 동시에 물을 받아 놨다가 물을 확 내렸을 때 역류는 하지 않는지 역류 된 적은 없는지 일단은 욕조 같은 경우도 물이 잘 빠졌다는 해오리 침대 해오리 침대 소리가 잘 나요 세면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트름하는 소리가 나는게 배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싱크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을 가둬놨다가 물을 이렇게 틀어보는 것 보다는 가둬놨다가 한번 내려보면 배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고 일단은 집에 있어서 물이 잘 나오고 물이 잘 빠져야됩니다 특히나 욕실 같은 경우에는 냄새는 나지 않는지 냄새는 올라오지 않는지 그리고 베란다 아파트 쪽도 보면 냄새가 역류하지 않는지 그런거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렇게 집을 매입을 하셔야지 그런거 안 따지고 나중에 왜냐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고질적인 집들이 있습니다 못꼬친 집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거 하긴 하신 다음에 집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이 잘 나오는지 물이 잘 빠지는지 기본입니다 기본 집을 매입할 때 기본이에요 보시고 그리고 어디 누수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내가 어느정도 감 내가 안고 내가 그거를 집을 매입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느정도 조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감각삼각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다운시킬 부분들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 모르시면 설비 배관 전문 저희 같은 분한테 어 수수료를 이제 지불하시고 어 진단해 달라고 하면 진단해 주니까 어 그렇게 해서 건물을 이제 매입하실 때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한주도 다 마무리 잘 이제 하셨고 다음주도 또 한주도 열심히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니까 열심히 달려 봐야겠죠 또 내일 또 영상 또 올릴 또 주제가 있으면 또 만들어서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집수리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